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줘라 마읍, 하이เป็ng, 하이 깜짝 놀라 하이 깜짝 놀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 자 품업에 있는 거 보면 네 자 1 2 3 어이 진짜 애매한데 여긴 두 분 2,5 د이 깜짝 놀라 하이파이브 이 분 저 분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많이 담아요 다시 한번 더 안녕하세요 한국식 안녕하세요 혹시 한 번에 가야 할 계획이 있다면 한국식으로 가야 할 계획은? 한국식으로 가야 할 계획은? Do you want to go surfing? 호주에 가서 특히 비치에 가셔서 그 휴가를 즐길 계획 없으신가요? 특히 뭐 서핑이라던지 저 서핑 무서워해요 봉구와 서핑해 영어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I'm scared of surfing 우리 같이 배우신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So I'm very scary 빅 빅 파도가 뭐야? 빅 웨이브 무서워 I'm scared 오케이 이쪽에 두 분 오케이 원 투 쓰리 하면 아 아 아 오케이 원 투 쓰리 어 어 어 어 예 예 예 예 예 예 컵 컵 아 나 아 퍼리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 저는 저는 러브티 라이프 아 정말 아 러브티 라이프 제품을 태국에 판매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어 그건 저랑 제가 관여한 부분이 아니고 내 손 남의 차이가 그쪽으로 문의를 한 번 해봅시다 마이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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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우리 둘이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오, sure 왜요? 네, 만날 수 있죠 제가 내년에도 올 수 있으면 꼭 와서 이렇게 또 즐거운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제가 찢어 Tiny 네, 이제 우리 본 공연이 남았죠 오늘 또는 진짜 나의 업계가 되겠죠 네, 이따가도 얘기를 할 거지만 일단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네요 제가 올해 초잖아요 지금 앞으로 이제 나올 저의 작품이나 음악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모테크리스톨 뮤지컬에 대한 새로운 저의 영향이 넓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의 저의 모든 작품들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기회로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의 영향이 아직 안전하실 수 있을까요? 저의 영향이 아직 안전하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